자 시제는 매번 시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잘 챙겨 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먼저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하고 시제하고 같아요 틀려요? 시간하고 시제하고 뭐래요? 자 타임과 텐스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동사에 표시한 게 시제이긴 한데 매치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시제의 개념 이건 이 표는 굉장히 많이 보셨죠 과거 현재 미래 나와 있고 과거완료 현재완료 미래완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적인 어떤 핵심 개념을 좀 챙겨 주셔야 되는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얘네들은 다 하나같이 뭐다 포인팅하는 시점이죠 시점 반면에 현재완료를 대표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특정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점으로 표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걸치는 시제라는 개념이에요 두 개의 시제가 걸쳐요 두 개의 시제가 걸쳐서 일단은 완료 시에 대한 어떤 워드폼 자체가 해부 플러스 pp 입니다 이게 왜 그렇다 얘는 현재형이죠 시제가 패스트 파티 서플 이거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시제가 몇 개에요 이 형태 자체가 두 개에요 꼭 그 말은 뭐냐 현재완료는 이 각각의 시점이 연결된 그런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 워드폼 자체도 시제가 두 개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어서 해부 플러스 과거 분사 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거에요 이게 나중에 응용이 됩니다 준동산 기타 등등으로 그 핵심 개념이니까 이걸 먼저 잘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시제 종류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시제와 시간고사는 일치해야 된다 부터 보시고 여기 5번에 별표를 한 5만 개 쯤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시대를 대신한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대시제가 미래시제 대신 쓰인다 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말 그대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챙겨주세요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거의 기계적으로 너무 여러번 들었기 때문에 무뎌졌어 근데 어떤게 무뎌졌냐 여기 분명히 부사절이라고 했죠 꼭 그 말은 뭐냐 당연히 명사절에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명사절에서는 미래시제를 써줘야지 현재시제를 써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걸 챙겨주시고 so when as soon as the moment immediately by the time before after until if unless 이런 접속사 이끄는 부사절에서 현재시제가 미래시제 대신한다 라고 나오는 거고 이거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챙기면 되고요 이 문법상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그냥 또 보시면 되고 봐봐 얘 네모카에 있는거 그냥 할렛트 한번 쳐주세요 뭔 소리냐 과거 현재 미래가 아까 시점 이라고 말씀드렸죠 점 점이기 때문에 포인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특정하게 포인팅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의 부사업과 나와있는건 당연히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죠 이거 점이니까 점이잖아요 1960년 딱 점이잖아요 특정 시점을 포인팅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래시제는 요런게 있구요 뭐 의지 미래 단순 미래 옛날 스타일꺼 일부러 옮겨 놨는데 그 다음에 진행형 여기 막 진행형 실수운동사 이렇게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그냥 보시면 돼요 외로 하지 마시고 드디어 현재완료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다 걸치는 시제다 라는 그런 컨셉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완료를 쓸 수 없는 경우는 왜 그러냐 걸친 시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명백한 과거의 부사가 있다 그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바로 챙겨주시죠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이런거는 있네요 현재완료는 시간과 조건에 구성해서 미래완료를 사용한다 이게 좀 더 이제 어렵게 나오면 뭐 이런 내용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과거완료 과거완료는 지난 2020년 1월 18일 20 27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어떻게 출제가 됐습니까 과거 시제랑 과거완료 시제를 순서를 바꿔 놨어요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 놓으셔야 겠죠 그래서 텍스 문법이 한번 공부해 놓으면 좀 쉬운게 나오는 것만 계속 나와요 특정 부분에서 뭐 이런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거 그러니까 잘 챙겨 놔야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문법을 다 알아야 되는건 아닙니다 고독점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만 일단 잘 챙겨 놔야겠지 자 그래서 대강어는 과거보다 그 이전이다 I lost the watch which my uncle had bought for my birthday 나 시계 잊어버렸는데 엉클이 내 생일날 사줬어 근데 이게 이제 그 시험체제에서는 I had lost my uncle bought 이런식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소망, 의도, 기대, 동사의 had bp 이거는 이제 가정법이랑 연결해서 나오는거고 뭐 뭐 하자마자 노스너덴 패턴이 있었습니다 미리할려 이거는 빈도 좀 떨어져요 됐어요 중요한 동사 변화 봐주시고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텝 2 자 시간보사은 확인한다 시간보사 없으면은 같은 문장의 다른 동사를 찾아서 시제일키를 시켜라 그리고 나서 세번째로 해석으로 풀어라 뭐에 있어서는 시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특히 특히 별표차가 있는 것이 현재 시제는 우리말이 현재 시제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 현재 시제이긴 하지만 반복되는 것을 현재 시제가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좀 다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거 있고 읽으시면 되겠고 읽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읽으시면 되겠고 굴구긋이 있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목적어 절도 과거 관련된 시제로 만들어 준다 당연한거 시제일치 미래시제 그리고 아까 시간과 조건의 교사전에서는 현재 현재가 미래를 대신 근데 이제 텍스는 레벨이 하나 높으니까 현재 완료도 미래를 대신할 수 있다 라는거 그거 지금 멘션을 드린거구요 그러니까 요거 잘 챙기면 되겠죠 시간 접속상 when before addition as until 이런것들 그 다음에 현재 완료했구요 과거 완료 미래 완료했습니다 네 그러면 포인트 정리 첫번째 주절의 시제랑 뒤에 나오는 문장의 시제는 일치시킨다 또 같으니까 were 되죠 when 다음에 과거 시제 나온다 그럼 반드시 주절에는 과거 관련 시제가 와야 된다 when i came back home tom was studying in his room 이런거 가능해야 된다 라는거 그래서 이건 과거 시제 이거는 이제 과거 진행 시제죠 tom tom was reading tom was studying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을 쓸 수 없는 것들 소유인지 객관적 사실 이건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죠 i am 제가 불가능한거 그러니까 그 매스컴이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loving you 뭐 이런게 있었어요 노래도 나오고 그 드라마도 나오고 해서 i am loving you 이런거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안되죠 그 loving you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랑하고 네 근데 이게 왜 잘못됐어요 i am loving you 하면 뉘앙스가 왜 자 이거는 그 곰곰 생각해 오시면 되는 것이 have own believe 다 마찬가지에요 자 누군가를 사랑해요 자 지금 내가 사랑하는데 5분 있다가 증오합니까 아니죠 근데 i am loving you 하면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지내는 느낌이 강조가 돼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딴 때는 아닌거고 말이 안되는거에요 소유도 마찬가지에요 i am having this book 말이 안되요 왜 이제는 그냥 내꺼야 계속 내꺼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소유 개념으로 나왔다 인지 개념이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셨을 때 현재 진행력이 불가능하다 그 말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력은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는거에요 노래 부르면서 네 챙겨주세요 현재 진행력 이런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포인트 4 by the time 이끄는 문장 나오면 특수 시절 공식으로 분다 by the time 현재 시절이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주어 will have pp by the time 과거 시절이면 그냥 주어 또 had pp 위기였어요 by the time he gets back 그가 돌아올 때쯤 나는 i will have moved to a new office 나는 어디로 새로운 어떤 그 직장으로 옮겨가 있었을 거야 또 by the time they got to the store 그들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the bread has been sold out 빵은 매진이 되었다 패턴이에요 by the time by the time by the time 현재면 will have pp by the time 과거하면 head pp 이렇게 이제 이펙터로 나오면 그 이런 경우에 나오는 문법 문제는 뭐 3초 내지 5초간에 풀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을 받죠 그 다음에 point 5 시간과 조건에 관련된 접속사 이끄는 문장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거 지금 몇 번쯤 나와요 계속 나오죠 출제 윈도가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시험 보실 때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에 공식을 암기한다 have plus 과거 문사 whole plus 시간 since 다음에 과거 시제 so far until now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또 단순 시제랑 완료 시제 차이 이거는 어떤 그 시간의 부사업구 단서 그 시간적 단서에 대한 유부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I live in Seoul I have lived in Seoul for 5 years 자 5년동안 나는 계속 살아오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I live in Seoul 라고는 다르죠 뉘앙스가 왜 이게 지금 have lived 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쓰기 위해서는 걸쳐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동안이라는 과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라는 개념에 이런 시간에 관련된 단서가 들어가야지 쓸 수 있다 이게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의 차이예요 점과 걸치는 것의 차이예요 챙겨주시죠 그 다음에 시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 표현 하드리 헤드 헤드 피피 왜 과거 시제에 하드리 헤드 피피 노스나 헤드 피피 대 과거 시제에 못마저 문구했다 하드리 헤드 자크 세트 테이블 웬더 맥 랭 해석해 볼까요 제게 제게 저거 도취된 거예요 네 제 제게 제게 테이블을 세팅했다 벨이 울리는데 근데 그게 하드로 거의 안한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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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해석 잘해 주셔야 됩니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자 그러면 포인트 9번은 뭐냐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에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미래라고 무조건 will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b2 b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정, 의무, 운명, 가능, 의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미래에 관련된 be going to의 느낌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건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요거 12세기까지 조동사 역할을 얘가 다 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게 be going to 예정의 느낌의 be to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be supposed to be expected about date 뭐 뭐 뭐 뭐 뭐 두부정사 이야기로 기대되는 것 어쩌고 저거 나오고 수 있었고 그리고 고 근데 포인트 엔 시재는 태외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태외를 확인하고 시재를 확인한다 이거 형광편 있으십니까 형광편 문법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 탭스에서 되게 좋아하는 파트고 그래서 문법 문제 푸실 때는 당연히 동사 위주로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시제, 태, 요거 필수로 보셔야 되겠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출변형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